안녕하세요. 파워디렉터에서 마스크와 크로마케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여기 현재 유채꽃인가 이런 노란 꽃밭을 제가 사진을 하나 구해 왔습니다. 동영상의 사진입니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으니까 사진이죠. 여기에서 나비 크로마케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와서 마스크와 크로마케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터치합니다. 오블레이죠. 오블레이를 터치합니다. 오블레이를 터치해서 여기 있는 이 아이콘 있죠. 동영상 아이콘이죠. 동영상 아이콘을 터치해서 크로마키 할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구한 나비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나비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구한 겁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서 그러면 하단에 왔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좌측 상단에 화살표 있죠. 이걸 두 번 눌러야 됩니다. 한 번 터치하고 또 한 번 터치해야 편집 모드를 갑니다. 그러면 화면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가져온 이거 있죠. 이것이 양쪽 좌우 가장자리에 검은색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 청색이 있습니다. 이 청색은 크로마케를 없앨 수 있지만 검은색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크로마키 동영상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면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나비 버터플라이 이렇게 치면 이러한 것이 나오는데 제작권이 없이 이렇게 노 라이츠 이렇게 쓰는 그런 동영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검은색 부분을 자 여기서 이 검은색 부분을 크로마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이 연필 있죠. 연필 컨트롤 편집기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하단에 이와 같이 여러가지 메뉴가 쫙 나옵니다. 이게 메뉴가 이거 보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 숨어있는 메뉴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이는 면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서 여러가지 메뉴를 다 보고서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 마스크 있죠. 마스크 이걸 사용해서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 검은 부분을 없애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마스크에서 여기 옵션이 다섯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사각형 제일 왼쪽에 있는 사각형을 터치합니다. 사각형을 터치해서 화면에서 보세요. 화면에서 이 검은 부분을 없앨때는 이런 것을 사용하면 가정제를 사용하면 안되고 반드시 체크한 이 부분을 밀어서 없애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밀면 검은색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잘라버리죠. 이건 키네마스 때 크롭과 같은 겁니다.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돼요. 왜냐면 나비가 가장자리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상단에 화살표 있죠. 이걸 두 번 누릅니다. 이걸 두 번 누르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편집 모드로 가죠. 여기에서 크로마키를 이 색깔을 없애면 되겠죠. 청색을 나비만 살릅니다. 이걸 선택해서 다음에 다시 또 연필 있죠. 이걸 터치하면 세부적인 옵션이 쫙 나오죠. 여기에서 크로마키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크로마키 사용 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기 크로마키 여기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파워 디렉터에서 크로마키는 먼저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드 이걸 터치합니다. 스포이드 이걸 터치하고 여기 현재 색상이 이 화면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택 안해도 그대로 됩니다. 스포이드를 터치하겠어요. 스포이드를 뚝 터치해서 여기 화면에 이러한 것이 스포이드가 생겨요. 이 스포이드를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일 색깔입니다. 이 청색이 배경화면이 단일 똑같은 색깔이죠. 똑같이 안할 때는 가장 중간 정도의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저절로 색상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비만 남죠. 나비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투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런 색깔로 되는 것은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색상 범위 있죠. 이것을 크게 하면 더 많은 색상이 빠지겠죠. 그리고 티 제거도 이렇게 할 수도 있구요. 색상 범위도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움직이는 거 보여줘요. 슬라이더 식으로 많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더 많은 색깔을 뽑아내는 저기 색상 범위가 넓어져서 많이 이렇게 크로마키가 되겠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기본으로 13 그대로 두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저장을 합니다. 저 위에 저장은 아까도 말했듯이 왼쪽 상단에 이 화살표를 두 번 터치하면 되죠. 여기서 터치 터치 합니다. 그럼 현재 나비가 여기 있죠. 이걸 조금 크게 하겠어요. 나비를 조금 크게 하고서 여기서 프레이 해보겠어요. 프레이를 하면 이제 이렇게 나비가 왔다갔다 하죠. 이런 식으로 크로마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파워 디렉터에서 크로마키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테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